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한 번 그, 동네에 가서 그, 이 뒤에 공원 있잖아요 공원이 좀 조교하고 여기하고 통화하는 게 이 땅들입니다. 이 정도가 사면 아주 고고치가 좋아요. 먼저는 위자가 있었는데 오면감이 좋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오히려 한 분이 없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운동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을 또 가다 보면 시켜야 되니까 안 돼서 시켜야 되거든요. 의자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앞에 큰 대장 진짜로 해요. 야 근데 그거 정리한 것 같아? 아뇨 지금 하고 있어요. omg 공수인데? 공수찜이. 공수찜이. 내가 얘기는 공사 편하자고 사람을 막는 경우 어디 사람을 위해서 있냐고. 가방을. 내가 한 3년도 있어요. 이걸 가방. 어쩌면. 아니 막잖아. 그래서 원래는 식당이 있죠. 이렇게 안 들어오게 하고. 넓게 공간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동일해 봐. 네. 아니 내 눈 난다고 싫으신데. 눈 난다고 안 계시냐고 그랬는데. 아 네. 아 네. 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미리. 통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씩 둘씩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걸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부서가 미리 나옵니다. 근데. 아까 같이. 갑자기 얘기를 해주시면. 거의 제가 답변드릴 게 없어요. 크게 드리면. 이거는.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1, 2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싫어합니다. 이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누구라도 하면. 그냥 축제관이야. 이런 말. 오늘 이건 더 크게 봐. 돌아가고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학교에서는. 시청에다가. 아주 시행이 많이 있어요. 아이가 빠져버리려고. 아 그래요? 그 놈부터. 고쳐요. 운동을 해야지. 식단 조리도 하는 거고. 부모가져도. 운동 가셨다 보셨구나.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어요. 네네. 형님. 그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통에서 손 한 마리 잡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자 가실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아니 아직. 네. 잠도 못 좀. 진짜. 진짜 잘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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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exemplo 그냥. 장사 안 하시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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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방문했었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동네 민원이 어떤 게 있으실까 해서 왔는데 오늘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기여서 감사드리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말씀드린 거 통장 님하고 동룡 님하고 말씀 좀 해주셔서 어 제가 일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건강을 해서 박수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화이팅! 참 나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제가 이끼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여름에는 차 댈 때마다 먼지가 벗힌다. headquarters不行, 불 Anne. 열어 во estas. 두 손이 아십니까? 저기? 요리자 션 자sey이 전..." 카치이 여기 아유 아까부터 기다리셨겠네 이 도로에션arken 그리고 시하고 샘이 도로에서만 들어가고 이럴ך 시간은 걸려서 5.3 절차는 빨리 가지만 설계하고 주변 분들하고 오래 무대를 사시던 분들을 당일을 구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일 것이다. 여기는 동원 제가 보면 아쉬웠어요. 강 옆에 동원도 좋지만 여기서 또 집 앞에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쳐다봐도 좋지 않나요? 영동 화이팅! 화이팅!